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여러분들의 동지 조국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폭풍물을 해치고 나아가는 당당한 함대를 출항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국민께 끼친 심려와 걱정은 오롯이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망나니 검찰 독재 정권 탄생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는 더욱 뼈아프게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렸지만 제가 정치를 끝내는 그날까지 사과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마음에 늘 귀하게 품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백척 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의 장대 위에 위태롭게 서서도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두 차례 백척 간두 진일보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할 만큼 했다 학교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어떨지 얼마나 악독할지 알기에 제가 다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백척 간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걸음 내딛었습니다 전면적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뒤 상황이 어땠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은 저를 조리돌림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 울타리 두른 집에 가두는 위리안치형에 처했습니다 제 가족은 광장에서 벌거벗겨진 채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5년 동안 피남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저를 붙잡아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촛불 시민입니다 도로를 오로라처럼 뒤덮은 노란 촛불 물결을 보며 정신을 추스렸습니다 덕택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올해 저는 또다시 백척 간두에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은 신음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고 제 심장이 외쳤습니다 저 자신을 불살라 민주주의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당을 결심하고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저를 아는 이들은 또 말렸습니다 지금도 힘들지 않느냐 더 다친다 창당이 웬 말이냐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서라 제가 다시 백척 간두에 서려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한 것입니다 창당 작업에 들어가자 정치를 좀 안다는 여의도 사람들 정치평론가들 기자들 모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두 세 석이나 없겠느냐 한 석도 못 얻는다 민주 진영을 공멸케 할 것이다 걱정을 넘어 조롱과 비아냥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규합해 나아갔습니다 정치공학으로 계산하지도 않았고 여의도식 문법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국민만 믿고 갔습니다 국민은 또다시 뛰어내리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690만 애국 시민들이 저와 당원 동지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창당 37일 만에 12석의 의석을 가진 당당한 원내정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한 일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 백척 간두에 섭니다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왜 백척 간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그 앞에 꽃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콩고물도 권력의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의 길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로 가는 흰 거품이 있는 태풍 속 항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길로 갑니다 그 항로의 가장 앞에서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뱃머리에 거센 파도를 뒤집어 쓰며 길을 찾는 일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국민 옆에 서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뒤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닌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 위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굴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 곁에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말입니다 국민을 차가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처럼 챙겨주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돼 복량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축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로부터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내 삶, 내 부모의 삶 그리고 내 자식의 삶은 힘들고 불안합니다 이제 국민은 최저생계를 넘어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답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공감에서 출발해 국민의 복리 증진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 강소정당을 넘어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당과 선거 승리를 이끈 결기와 열정으로 전국 각계 각층에 국건이 뿌리내린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꿈꾸는 조국혁신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입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의 대표로 나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한두석이냐 없겠냐는 조롱 기억나시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열두석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끌었습니까? 저 조국 아닙니까? 승리의 경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 당에 대해 보조적 역할만 해라 앞으로도 비례의 대표만 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보조제정당도 아닙니다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 후보 낼 것은 내고 내지 않을 것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히 자부하건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혁신당입니다 저 잔혹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파렴치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약해져 가던 심판원을 다시 선거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을 붙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애국시민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슬로건을 우리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기조는 지난 선거 때와 한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3년이 너무 길다?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라 석 달, 3일도 깁니다 오죽 했으면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그리고 국회를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야 대치로 꽉 막힌 국회를 일하도록 이끄는 정당은 바로 조국혁신당일 것입니다 교착 상태를 뚫어내서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국회 그 맨 앞에서 이끄는 정당은 조국혁신당이고 그 혁신당을 이끄는 이는 바로 저 조국일 것입니다 세 번째 조국혁신당은 미래를 희망을 이루어내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간 정치에 대해 다툼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 여망을 제대로 받들고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젖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 690만 명의 의지가 지난 총선에서 의원 12명의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받을 뿐 공식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690만 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명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회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께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 제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습니다 천조원을 뿌리겠다고 빌공짜 공약만을 퍼붓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저는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눈치 안 보고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침내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해내겠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더 받들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모든 정당과 함께 같이 논의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탄핵이냐 임기 단축이냐 스스로 물러나느냐 그 결정은 제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손에도 정당들의 짬짬이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누가 그 논의를 이끌 수 있느냐 바로 조국 혁신당 그리고 바로 저 조국입니다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뜻을 이뤄내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국궁진체 사이후위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 심정입니다 제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할 때 뛰어내리는 절을 받아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이십니다 제가 몸을 굽힐 분들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우리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진일보하고 또 진일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